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환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국민의 음악코치를 가까이서 코앞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두구두구두구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우리가 직접 라이브로 고품격 음악코치의 강의도 들으시고 또 최고의 연주자들이 공연이 함께하는 이기환의 페르마타를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빨리 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페르마타는 여러분 음악용어로는 잠깐 쉬어가는 막자를 늘려주는 곳을 우리가 페르마타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페르마타라고 합니다. 만약에 버스를 잘못 타고 가거나 할 때는 좀 내려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너무 버스를 오래 타고 있어가지고 좀 차 멀미가 날 때에는 또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예전에 잊고 있었던 첫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를 또 만나기도 하는 뭔가 설레임이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기환의 페르마타 공연은 앞으로도 조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아일러브 아트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작고 아담한 홀입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관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기 매진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예매를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공연을 하실 팀들이 아 여러분 진짜 바쁘시고 귀한 분들을 게스트로 제가 모셨거든요. 저의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소프라노 이한나 선생님 우리 이기환TV에도 많이 출연해 주셨던 분인데 라이브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사동 윤선생 우리 테너 윤도근 선생님 노래 그렇게 잘 들려주시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페인에서 많이 활동하신 동굴저음이 매력적인 베이스 김신호 선생님의 무대까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양한 음색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혹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입금 계좌를 또 안내해 드리고 확인이 되면 그 순서대로 또 관객 그 확정을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가 신청해 주시고요. 안에 나오고 있는 주소로요. 혹시 또 전화로 문의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평화 팀장님께 여기 지금 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연락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로 문의를 하시고 혹시 제가 거의 우리가 오전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한 2시 이후에 오후에는 통화도 가능하니까 연락해서 또 이기현의 페르마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공작 회원은 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20%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재미있는 또 유익한 강의 그리고 성악가들의 공연이 있는 고품격 렉처 콘서트 이기현의 페르마타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나기를 저도 바라볼 테니까요. 여러분 빨리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5월 24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